다리 내리시고요. 양팔 벌려서 뒤에 잡으세요. 동생 그만 괴롭히고요. 야 진짜 우리 캔터필 한 30개를 먹는 것 같다. 세상에 죽겠네. 자 지금 더 싸게. 저기 우찔 우찔 할 때마다 옆에 있는 여학생이 긴장한다니까요. 여학생이 긴장할 때 이렇게 만들어 보신 분들도 많이 좋아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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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제 하세요. 어제 하세요. 이거 누구시지. 어머니 아니신가. 네 올라오세요. 이거 찍으시고요. 네네네. 감사합니다. 누구랑 타신 거래요? 어느 분이신데요? 네? 네? 혼자 타신 거래요? 타고 싶은데요. 아니 혼자 오셨어요? 네? 하지 말라고요? 우리나라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잖아요. 그죠? 아 이게 원래 이런 건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?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겠죠? 너무 귀여우려는 요리 위기 바랍니다. iberty 뱅금리 피아논아 아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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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geweれ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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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아멘